갑니다 엘리스쿨 파이브 스카이립 이어서 가죠 왜 이런게 뜨는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뭐 지웠나? 아 좀비 모드 하나 지웠지 제가 저번에 편성에서 스카이립하는 날짜에 스타크래프트를 해서 잊었는데 모드를 몇개 깔았다 지운걸로 알거든요 뭘 깔았다 지웠는지 까먹었습니다 그런걸 아마 좀비 모드 지웠을거에요 호환 안되서 몬스터 추가 모드랑 그거 지우고 뭐했지 기억이 안나네 그런거는 뭐 나중가면 다 생각날테고 여행하다보면 저번에 우리 오첸도르랑 보헤시아 투사 이렇게 데이드릭 챔피언 둘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데 새로 하나 추가하고 싶거든요 이제 슬슬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자 볼까? 음 말코라니 걔네 투사였나? 걔 뭐지? 말코라니 그 메라디야? 걔는 뭐 별로 안쎄니까 아 죽는것도 잘 안죽고 좀 데우스라기 약하니까 다음이 아주라 아주라에서 나오는 마읍사가 있을텐데 걔가 어떤 마읍을 쎄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데려와서 노예를 부려보겠습니다 어디 아주라 캐스터 어디서 봤더라? 여기서 봐줄 수 있지 아주라한테 가죠 아주라 여기네 아주라 챔피언 아주라 챔피언은 저거 봐주셨고 새로 나올수도 있으니까 저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전부 나오게끔 만들었는데 이번에 처음부터 나오게 만들어서 레벨 39밖에 안되지만 다 나왔을수도 있어요 기묘한 괴물이 나와서 레벨 150대 나오는 괴물같은게 나와서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됩니다 벤티코 라던가 그리뽄이라던가 뭐 강한게 또 뭐가 있지? 크라켄? 터틀 저번에 섬 하나만한 거북이 봤잖아요 그거 있는거 보니까 크라켄도 있을거 같은데 왜 양이 이렇게 많아 왜 양종류를 하나 더 눌린걸까? 이해가 안되네? 왜 포전적인걸까? 야 나보다 세 불안하단 말이야 앞에 뜨는거는 염소네 야 진짜 세졌다 우리 투사 저기로 올라가야되네 스카이림 진짜 오랜만이네요 원래 저번에 2일 전이죠 그날 스카이림 하는 날이었는데 스타크래프트하고 스타크래프트 원래 1부로 하고 2, 3부에서 스카이림 보더랜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스타크래프트 하도 많이 해서 아퍼 아 이거 이제 도트 데미지 들어가네 얼음인데 스카이림 빠졌었는데 다음날 하려다가 어떻게 오랜만에 모바일 게임이 너무 편성이 없어서 모바일 게임 했죠 이거 표시 나온다음부터 발이 그래픽이 깨지는거 같은데 한번 뛰어보자 아우 회복이 안돼 지구력이 지구력 지구력 회복이 경계치유사야 기력회복 아 40이야? 일단 찍어 일단 찍고 준비된 자 결계막 됐구요 올라가야죠 재밌는 게임이 너무 많아서 스카이님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네 많이 하다보니까 약간 흥미가 가시는데 벌써 다음배차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다음배차에 사용할 다음배차는 시작 도입부분부터 해골로 시작할거기 때문에 그냥 해골이 아니라 스토리캐스트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남지차 안한거같은 모드가 있더라구요 시작부터 해골로 해서 시작을 하는 특이한 캐스트 모드가 있어서 이걸 도입부로 시작을 하고 완벽하게 언데드 리치로 시작하기 위해서 리치와 모드도 깔고 할거기 때문에 우리는 최적하죠 아직도 나 완충재 안찍었어? 완충재가 찍힐 만한 숙련도일텐데 77이면은 여기 음 이걸 안찍었단 말이야? 완충재만 있으면은 높은거에 떨어져도 모더랜드처럼 지력이 달지 않죠 의외로 보더랜드가 뒤늦게 재밌어져서 솔직히 저 첫날에 하고 아 이거 재미없는데 그냥 하지 말까 생각했었는데 정신도 없고 그래픽 솔솔 눈에 익으면서 사이코 말고 로봇도 나오다보니까 훨씬 재미있어졌더라구요 나 운명을 믿지 않아 나 운명을 믿지 않아 얘 레벨이 40까지였나? 와홉사가 캐스트 깨다보면 최고레벨까지 올라오고 캐스트 깨다보면 최고레벨까지 올라오고 아홉사는 사실 안좋아해서 전상이 열줬거든요 노예로는 아니 언데드 노예모는 붙어서 싸워야지 어디서 도망을 갈라 그래 황혼이 당신을 인도한다 특히 보헤시아 투사 전투력은 사실 애매한데 싸워 죽을때까지 싸우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는거 그야말로 언데드의 가능하면 딜이 좀 센 언데드가 좋은데 검방말고 트와일라이트 가이드 파트 너 뭐 캐스트 줄넣는거 아니었냐? 벌써 줬어? 언제 줬냐? 이번 목표는? 이번 목표도 시체네? 프로즈너스 가죠? 샘이니? 난 샘 싫어 어? 너네 말을 끊어줘야지 이렇게 어깨빵을 해서 말문을 막아줘야지 저기 투사 어디갔니? 쟤 걔 제이들이 아티팩트 두개나 들고있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돼요 삼신개 안찍을거라서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아티팩트 업글도 해놨고 얜 내가 말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누워 자는거야? 다고르 너가 보내주셨어? 그 학생이었어? 그 학생이었어? 그냥 그냥 그러면 말해 멜린이나 아주라의 별을 찾으러 가라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 데드스럴 모드 때문에 아마 사라졌더라도 스킬 쓰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어디 낑겨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없어졌네요 아예 자 가죠 이번 캐스트 목표가 여기쯤 밑이었나 더? 여기네 우리 통로 옆에 롱 좀 입어야겠다 어 뭐야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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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왜..왜..왜..왜..왜 나옴 뭐임? 얘 언제 죽어 있었어? 괜찮냐? 정신 차려 얘 불안하겠지 뭔 소리야 아니죠? 아 뭐야? 낙사했나? 아 진짜 죽을만한.. 아그리맨이 그래도 뭐 잠모바한테 나도 모를 지우새도 모르게 죽을만한 레벨은 아닌데 조용히 죽어있냐 멜린인지 하늘애를 잡아서 노예를 쓰겠습니다 오첸노르보다 약할거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수집용으로 쓸게요 약간 아주라에 관련된 녀석인 것 같고 챔피언인지 모르겠지만 개까지 챔피언이면은 너무 프린스들 호구지 지네 부하들한테 그렇게 맨날 배신당하고 여기가 그 식임물고기랑 진흙회 때문에 빠른 이동 안되는 곳이었나? 오 햇빛 오.. 어디있자 어디있자 우리 노예들이 알아서 가서 썰어주면 좋을텐데 그럴만한 모둠 아닙니까 흠흠 에보니메일까지 하면 3개구나 덤브레이커 스펠브레이커 에보니메일 아티펙트 3개 든 에보니투사 그리고 쟤 뭐가 있더라? 순간이동이랑 마법 무효와 있는 아 역시 이런 이런 찌꺼기들로는 안되네 아이고 아이고 검 매집어넣어 검 좀 좋아 40레벨 이건 뭐 매지카 주오죠 뭐 이제 매지카 올려서 병사수 늘어나는 상안도 올려주고 노예를 더 많이 부려야되기 때문에 어둡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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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뭐 허술해진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내 노예들이 세서 눈이 높아진건가 나름 되게 하드했던 던져주기였는데 별거 없네요 헉 헉 스케일링이 가장 약하다는건 한손검이랑 한손검 한손검이랑 한손 마법사인데 밀도 잘 받기 밀도 잘 받기 우냐? 옆에 있는거는? 가자 좋아 좋아 좀 아픈데?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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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으면 안되지 내가 네크로매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노예들을 보내주면 됩니다 노예가 어느순간부터 안보이는데 안죽어 아우 정말 여긴데 약간 싸울 필요가 전혀 없지 분명 여기서 노예제어 말고 그거 없나? 능력중에서 일단 보내주고 지금 멍 때리고 있는거야 쟤 자 자라 진작 이렇게 할걸 이렇게 잘 싸우는데 침 뺏고 난리 났죠? 아 추워 자 옷 입을래 내가 잘못 본거지 너 이렇게 싸우는거 아니지? 내 노예들에게 싸운단 말이야? 누가 너 생각 한번 보자 여기서 한번 탈락해야겠다 너무 딜 안들어가는거 아니야? 아 스펠일브레이커라서 안들어가는거야? 후가의 동안에 체력을 볼 수가 없어 체력이 안나온다 야 아 얘가 적으로 변한건가? 아닌데? 아 데미지 들어가는거 보면은 얘가 표시가 안되는거겠죠? 그만 싸우고 저기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 새끼들 이거 근접 근접 근접노예로 다 해야되나? 그만해 간다 알아서 마라 아 얼간이들 내 노예인 주제 자존심이 있어서 지들끼리 싸운단 말이지 여기 어디길래 이렇게 다 닫혀있는거야 여기가 맞아? 빗장 열면은 쇼컷 아닌가? 쇼컷 아니구나 쇼컷인데? 길도 있고 여기서 기조 좋아요 승부 냈어? 너가 이겼냐? 잘했어 아니 미친 그만 안해? 쓰레기다 근데 초급목밖에 안쓰네? 뭐 어떻게 대처 먹은 일이야 자 두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는 안다는거 아니야? 저기 들리는 소리는 진짜 어떻게 대처 먹은 소린지 모르겠는데 네크로매서가 아니야 그냥 마법검사야 뭐야 뭐야 화염구도 막아? 쎄시다 자식 쓰읍 흠 흠 그래 마나 없지 마나 없지 마나 서로 없지 나 여기 느려 쟤가 더 센거 같애 쟤보다 갈래 쟤 좋아 쟤 잠깐만 이거 필하냐? 아 진짜 아 체력을 찍어야 되나 이거 왜 여기서부터요? 모든게 무의미했어 내가 화염구를 쓰는게 최강이야 아아 참 게임 이거 수준 소환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어 아아 참 게임 이거 수준 진우는 여행할때 심심할까봐 들고 다니는거고 아무것도 쓸모없다 더 오지도않고 어느순간 뒤돌면 없고 어 다시 벌써 벌써? 에이 시시하다 염구전사는 당해낼 수가 없나 보구만 아 치 졸라쎄 이야아 촌돌아 해볼까? 발뼈 진작에 진작에 이걸 어후 자 가자 우리 노예들은 이제 왔어? 잘 왔어 정체성을 잃을 것 같다 파괴법소가 너무 강해 아 여기 이거 가져가면 되죠 멜렌 바렌 우리 멜바 네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들고 올라갑니다 우리 멜렌을 보려면 아이고 아주라이벨 멜렌을 죽이자마자 시체를 훔쳐가야 되거든요 그럼 바로 그냥 연구를 죽이고 둘 다 맞죠 블랙이나이트 아마 저 하얀색 갑주가 데이드릭 세트만큼 강철 탭으로 만드는 데이드릭 세트만큼 능력치가 높을 거예요 여기 있어 아주라와 함께 아주라와 함께 아주라와 함께 아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타이단벨의 스타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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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만큼을 통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하... 하지만 이 뇌은 아직은 뇌에게 부담한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얀 머리가 어울리는 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그의 뇌의 그는 제 삶에서 주의가 돌아와서 하지만 너는 100만 몇 년을 지지할 수 있겠지? 아니요, 하나가 남아있어요. 내가 너의 영혼을 전달할께요. 너는 메일린의 영혼을 거기에 버릴께요. 너는 준비되면, 몰탈아. 믿어, 몰탈아. 내가 너의 영혼을 기다릴께요. 아, 내 결과를 내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셨군. 제자들이... 아 그 네크럼에서 제자들이구나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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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잡아야 돼요 어 뭐야 내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잡아야 돼요 아냐 잠깐만 아냐 가져가야 돼 수집 하하하하 벨리시야 내꺼지롱 아 잠깐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야 뭐야 도망가는 거야? 아 그래 하나하나 다 잡아준다 야 연구 진짜 더럽게 세다 얘네가 너무 세 왜 왜 이렇게 센 거야? 다 다 멜린보다 세잖아 아 자자시 거무서워야겠다 그래 아 다행이다 아 데이드라라서 데미지가 추가 아이 아이 추뎀 됐다 심장 내놔 아 얘도 좀 뼈를 주네 머리만 안 자르면 돼 이星은 지금 수색하도록 할 수 없죠 걱정하지 마, 몰탈 당신이 정신을 담아드리도록 할 수 있겠지 내 star가 잃어버렸고, 메일린의 soul가 오블리비엄에 잃어버렸어. 잘했어, mortal. 내 star를 볼 수 있어. 마흡사만 있어. 모헤지아 프렌스 너무 마흡산만 있어 감사합니다 가장 남자다운 챔피언은 모헤지아 챔피언밖에 없어 양손목에 쓰는 레드릭 챔피언 없나요? 이 게임에서 안 할 수 있는? 네, 노예로 쓸 수 있는? 시체가 내 줄 뭐, 뭐하나? 가봐 우리 신입 다 보자고 한번 어디 네임드들의 이름이 떠있기 때문에 말코란 멜린 바렌 우리 바렌이랑 코란이 우리 얘네들도 동료로 쓰고 싶거든요 템 좀 볼까? 템은 구데기고 둘 다 자 소생 되졌으면 좋겠는데 안되네, 둘밖에 안돼 쓰레기야 그냥 그냥 그 뭐냐 그걸 해야겠다 그냥 데드설을 해서 얘네 장비를 바꿔줘야되네 알간 가자 노비들을 데리고 다녀야돼 어디 윈터홀드 대학으로 가서 일반 데드설도 해줍니다 일반 데드설도 내 쪽으로 옳은지 모르겠던데 하지 말까? 필요도 없을까 그런지